드릴게요. 자, 예전에 우리 할머니가 늘 하던 말, 안 될 놈은 안 된다라는 게 오늘 연정우 씨를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. 자, 그래도 나종찬 끝까지. 형, 형. 너, 아니 피해라. 에이. 징크세 현인. 와, 나이누가 또 합니다. 충독됐어, 충독됐어. 예능 시대 있다면 또 안 나올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? 아, 지금 5개는 없고 5개는 나오는 것 같아요. 네, 지금 이제 안 나오는 걸로 부르셨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도전해봅니다. 자, 가볼게요. 자, 잘 나왔어. 자, 명예의 회복. 명예의 회복. 아이고. 와, 대단하다. 3개를. 자, 뭐 저희가 경기방송사 여기서 마치고요. 우리 나이넥스의 플레이는 너튜브로. 거치캠, 거치캠, 거치캠. 자, 거치캠으로 계속 보여드리면서 이번 경기 보여드리면서 이번 경기. 아, 또 도전합니다. 아, 포기를 모르는 남자. 와, 온샷. 이제 고수야. 자, 준비됐어요. 자, 준비됐어요. 아니, 이거 형 진짜로? 아니, 이거 형 진짜로? 정은이 형 진짜로? 장난 아니고요? 야, 이 형이랑 같이 앉을래. 재수가 너무 없어. 재수가 너무 없는데? 웅이 너무 없어. 우리 다. 몇 개를 불고 있는 거야. 지금. 오늘 어떻게 해야 된 거야? 지금 4개 불었어, 4개. 형수님이랑 결혼하는데 운을 다 썼어. 아, 천 원이 다 들어갔어. 대학진물들이. 열정. 맨발의 투어. 열정을. 열정. 야, 안 나는 거야. 아이고. 아니, 이거 형 진짜로?